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게 만약 오해가 아니라 진짜라면 말그대로 천벌받을 그런 인간들 데려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결혼 후에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면 나중에 그 집까지 다 주겠다는 예비씨 부모 지금 이거 며느리가 부모 없는 고아라고 대놓고 사기치는 거 맞죠? 원제 이게 상견례 끼끼빠빠를 모르는 건가요? 제목처럼 이게 정말 끼끼빠빠를 모르는 건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사촌언니가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큰엄마 큰아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두 분 모두 예전에 돌아가셔서 그 이후 언니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고요 뭐 말이 좋아 사촌이지 그냥 저희는 친자매나 다름이 없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비 형부의 형부 누나 가족들은 상견례에 참석을 한다기에 그래? 그럼 나도 갈게 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갈 생각이 없었지만 저쪽 집안 다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가주는 게 언니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형부, 남자 누나만 오는 게 아니라 남편, 애들 다 데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했더니 언니를 통해 들려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이야 언니를 친딸처럼 키워줬으니까 부모 대신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사촌이 너는 남이 거길 왜 끼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지만 언니가 너무 슬퍼하거든요 아니 이런 경우 제가 정말 남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래가지고 뒤에 글이 하나 더 올라오는데 그게 진짜입니다 댓글 1번 뭐라고? 남이라고? 미친 장난하나? 야 이거 내가 쓴이라도 개빡칠 것 같은데? 2번 어? 아니 사촌 언니 입장에서 쓴이 집안이 친정 아닌가요? 그런데 뭐 남이라고? 와 어처구니가 없네 아 그래 좋아 앞으로는 그 형부라는 사람이 언니랑 같이 집에 오면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요 지들이 먼저 남이라고 했으니까 쓴이도 그냥 똑같이 동네 아저씨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3번 아니 그러니까 그 집안 눈 안에는 참석을 하는데 친정형제인 쓴이는 남이니까 그 자리에 못 오게 한다 이겁니까 지금? 아니 쓴이 부모님이 키워준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저러는가? 아니 왜 말을 저렇게 해? 미친 것들이야? 와 이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쎄하다 4번 며느리가 완벽한 고아여야만 부려먹기가 쉬우니까 일단 쪽수로 기선제압하려는 게 느껴집니다 이거요 시작부터 좋지 않은 느낌이 팍팍 옵니다 5번 벌써부터 선을 딱 끊고 예비 며느리 고아 취급해가며 즉으들지만 입주 도우미로 안칠 개수작질로 보입니다 이 그지 같은 것들이 지금 이게 말이야 똥이야 아씨 열받네 6번 결혼하면 쓴이 부모님이 친부모는 아니니까 친정도 그냥 대충 없는 걸로 취급하고 그렇게 해서 명절형 시부모랑만 보내고 효도도 지들한테만 시킬 싹이 명확히 보여요 7번 와 쓴이 사촌언니 진짜 걱정된다 저것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거의 고아 취급 대놓고 하는 것 같은데 8번 대놓고 며느리를 친정없는 고아 취급하겠다고 저러는 겁니다 결혼식이든 결혼생활이든 그냥 고아처럼 생각을 할 거고 당연히 쓴이 부모님도 가족 취급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친정이 없다 이거죠 부모님을 부르는 것도 봐봐 엄청 양보한 듯 말하는 거 안 보여요? 아니 근데 대체 사촌언니는 이 결혼을 꼭 해야겠답니까? 좀 말려봐요 9번 와 이 결혼 결말 진짜 궁금하다 뭐 다른 댓글들이 이미 내 속에 있는 말 다 해줬으니까 저는 그냥 조용히 후기만 부탁드릴게요 상견례 후기든 결혼 후기든 아니면 몇 년 뒤 후기든 다 좋으니까 꼭 써줘요 10번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건 그냥 쓰니 네 입장일 뿐이야 너냐?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약 3개월 뒤 후기가 올라옵니다 이틀 전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다들 안녕하셨나요? 저는 두 달 전 아니 거의 3개월 전이죠 그때 저희 사촌언니 상견례 참석 문제로 글을 올렸던 바로 글쓰니입니다 글 쓴 거 반쯤 잊고 살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에 나서 후기와 그 이후 이야기를 좀 적어볼까 해요 또 질문도 있고요 일단 제가 지난 걸 적었던 그 문제의 상견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분의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참석을 안 했습니다 화가 난 저희 사촌언니가 이럴 수는 없는 거라며 한 소리를 했다는데 뭐 그러더니 그때는 말이 잘못 나온 거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대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돈도 어려운데 사돈 사촌은 더 어려운 관계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저 어쨌든 서로 안 나가기로 하면서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고요 결혼도 두 사람이 모은 걸로 한다고 해서 돈 얘기로 크게 어렵거나 그 외에 이런저런 안 좋은 문제가 생기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좀 이상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요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대로 써볼 테니까 이번에도 좀 보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형분의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나중에 그 할머니 집은 손자인 형부가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대요 즉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말이죠 참고로 집은 2층 연립주택이고 복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또 바깥쪽에 각 출입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나름 독립적이기도 해서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래요 또 그 할머니도 비록 연세는 많지만 거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형부 고모님이 와서 당신 엄마인 할머니 모시고 목욕도 가고 또 같이 종교활동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가며 따로 돌봐 드려야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여하튼 여기서 언니가 그 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하면 신혼집이 될 2층을 아예 싹수리부터 리모델링까지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나이 많은 어른을 모시는 게 불편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만 잘 참아낸다면 돈을 좀 제대로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 집도 준다고 하니까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극구 반대를 하고 계세요 물론 저도 같은 생각 중입니다 차라리 월세를 살아도 둘이 나가서 살아야 한다면서요 정 안 되면 저희 엄마 아빠가 돈까지 보태주겠다고 하셨어요 당신들 수중에 여유자금이 몇천 정도는 있거든요 일단 대충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대략적인 결혼 날짜를 정하고 지금은 두 사람이 식장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언니가 지금도 그 할머니 댁에 가서 사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아직 재개발이 된다거나 하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라 10년 안에 땅값이 오를 거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인 건 맞지만 이런 것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언 하나 제대로 못해주고 듣고만 있는 입장이에요 너무 답답합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와 이런 띠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서 말려요 니네 언니 그 집에 기어 들어가는 순간 바로 노예 확정이라고 2번 뭐? 나중에 그 할머니 죽으면 그 집을 물려주겠다고? 연병? 당신 자식들이 아예 없으면 또 모를까?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손자는 상속권 자체가 없다고요 할머니 사망 시점에 살아있는 자식들이 법정 지분대로 나누자 이래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손자 말고 손부 명의로 지금 당장 넘겨준다 해도 고민할 판국에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어디서 공수표를 날려 그리고 주 2회식 고모가 드나들 거라는 그 말을 순진한 언니는 믿고 있답니까 지금? 아니 젊은 손자 내외가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퍼기나 와서 맨날 간섭하고 지적하고 노인 수발하는 거 쉽게 보지 마세요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집 욕심 내지 말고 어차피 못 받아 부모님 말씀 들으라고 해요 2번? 야 이것들이 돌았나 진짜 아니 친자식들도 안 돌불고 늙은 할머니 혼자 살게 냅두고 있는데 유산으로 후려쳐가지고 공짜 종련 드리려 바랑을 하는구만 몇 끼 식사 챙기는 건 물론이고 또 주말에 고모가 온다 했죠 이제 슬슬 안 오기 시작할 거야 그러다 보면 언니가 어디 주말에 나갈라 쳐도 눈치 보면서 죄송한데 할머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죄송한 게 없는데 죄송해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차라리 간병인이면 돈도 받고 또 자기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만둔다 할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대우라도 잘해주지 니네 언니는 도대체 뭡니까? 유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럴 거면 남자네 부모가 들어가서 할머니 모시고 살다가 그 유산 받고 나중에 당신들 죽을 때 달라고 해요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지금 어디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야 3번 이 결혼 무조건 말려야 됩니다 만약 못 말리면 사촌은 이 부모님들 하늘에서 피눈물 흘리실 거예요 할머니 살아 생전 증여를 하는 거라면 또 몰라 손자한테 나중에 상속을 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하려면 그 이전의 시아버지 및 형제들 그 자손들까지 다 도장을 받아야 가능한 건데 그게 되겠냐고 너 같으면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시어른될 사람들 진짜 못다 처먹었네 자기들 손으로 안 모시고 며느리한테 친부모 없다고 시아버니 몸종으로 드릴 생각을 하고 있다니 헐 벌봤지 4번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 자식들 모조리 패스하고 바로 손자한테 상속을 하겠다고? 그것도 지금 당장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모시고 살다 나중에 죽으면? 끌 끌 끌 야 아니 요즘도 이런 거지같은 사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나 그래? 어? 5번 이야 이래서 고아 며느리 보려고 그랬던 거구나 저것들은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거네 까딱하면 결혼이고 뭐고 다 아파질 것 같으니까 상견내 남자 누나 가족들 못 오게 막은 거야 6번 유리분 청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뜯겨요 8번 야 며느리한테 부모님 없다고 진짜 막 나가는구만 아니 이것들은 하늘이 안 무섭나? 헐 그냥 공수표 날리는 것만 해도 믿음이 안 가는데 이 암 내용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이야 이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